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이진복 전 위원님, 박상헌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헌 평론가 TV조선에서 저거 아주 맹활약했던 분인데 한동안 안 보이고 반갑고요. 이진복 위원님은 저거 처음 방송을.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부산 출신.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이 선배님이시죠? 한참 선배. 저도 한참까지 붙이고 그래. 사흘은가 혹시 박상헌 씨가 라이드로 보이는 거니? 우리 또 부산이 낳은 두 분이 아주 부산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우선 부산분들이니까 부산 정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이 그 정치가 옛날에서부터 파워가 셌어요. YS도 그렇고 김무성 얘기하긴 싫지만 김무성도 그렇고 이기태 박관용 박순천 뭐 그렇죠? 그러네 박관용 국회의장 또 이기태 전 총재님 박순천 우리 여성 자기 지도사 그렇고 또 가면서 부산이 나온 또 정치 스타들 또 누가 있을까요? 많을텐데.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이상한 사람들 대부분 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러네 대통령이고 어떻든.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그때 국회의장이 세 분이나 나왔죠. 박관용, 김형우 정의와. 대통령도 많이 나왔고 YS서부터 YS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몇 분이냐고. 세 분. 박 세 분. 이건 정치적인 그 말하자면 핫플레이스네 부산이. 왜 그 정치 기질이 있습니까? 부산 싼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많이 있죠. 4.19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부마항쟁이라든지. 부마항쟁, 그렇지. 그리고 뭐 대통령이 쓴 때 개헌 서명운동 같은 것도 부산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렇지. 사실은 5.18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지만은 부산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이슈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곳이다. 그렇게 많은 현대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같은 것도 부산발이 이제 많았고 또 셌고. 부산분들의 그 기질 같은 게 좀 이렇게 다혈질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나? 이 지명 이름을 보면 우리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십니까? 무슨 부자예요? 가마솥 부자입니다. 가마솥.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네. 가마솥이니까 우리가 국밥을 끓일 때 가마솥에서는 소고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멜팅 스팟이라고. 다 넣어서 팔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역사는 부산은 경상도이긴 하지만 독특한 경상도. 또 다르구나. 6.25 때 북한분들 많이 내려주셨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아마 호남분들도 많아. 호남분들은 20% 가까이 사시죠. 한때 뭐 20% 했죠. 근데 뭐 요즘은 교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릇대지는 잘 안 따라했죠. 뭐 하여튼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경남쪽, 대구, 경북쪽, 호남쪽, 충청도. 이게 멜팅파시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이라는 사람이 이진복 우리 선배님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외적 경우입니다. 그래? 난 부산 가면 다 부산 가면 어떡해. 아니 뭐 부산에서 초등고등학교 나왔지만 아버지,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다 어디선가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박상병 평론? 저는 경북 청도죠. 원래 뿌리가. 청도에서 부산으로 간 거구나. 대구에서 쭉. 이제 아버지. 잘하다가.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부산으로 와서 저는 부산에서 쭉 학교를 나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프라머디가 많죠. 프라머디. 아 프라머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이라는 게 부산이 굉장히 좀 가마솥이니까. 뭐 이북분들, 호남분들, 충청도분들, TK 뭐 서부경남 뭐 이렇게 모여서. 사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다혈질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종들이 결합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직접 앞법으로 언어가 다 다르니까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에둘르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요즘 부산 사람들 이제 정신을 이야기할 때 사직 야구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사직 야구장에 가서 야구 응원하는 걸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아. 아주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뭐 세계 최고의 노래방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도 아마 그런 데서 붙었을 거예요. 그 야구장 안에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한 이상 정신이 조금씩 이상해진 사람들 같은데 끝마치고 나서 자기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다 녹화되는 그런 걸 보면서 부산 사람들 열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부산이 바다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건대화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배를 타고 해외로 바다로 도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도전 정신 또한 있고 꾹 하는 성질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아. 그런 걸 부산을 대표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뭐 불일 같은 걸 못 참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문재인 같은 분은 부산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한참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적에 노무현 김광일 박찬종 뭐 문재인 이렇게 다 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도 부산 민주화 운동을 할 적에 조용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말이 없었어요. 아니 그때 사실 공부에 조금만 이게 연도가 뭐 따져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도 자기 주장을 박찬종 전 의원도 자기 주장을 분명히 당하시는데. 노무현 씨는 부산스러워 그래도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작년인가요. 이제 저 기자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소주를 먹는데 이제 부산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한 기자분이 부산 스타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했어요. 제가 좀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 근데 옆에 계시는 선배분이 부산 사람인데. 명쾌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냥 공감을 했습니다. 영리해보죠. 가장 부산 스타일이 뭐냐. 연예계 가요계의 나훈아다. 나훈아가 부산이구나. 부산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은 YS 노무현이 부산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야구는 최동원이다. 최동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이 세 가지로 정형화된 그 무엇을 부산 스타일로 보면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돌연변이 부산 스타일이다. 그 세 과는 아니죠. 최동원, 나훈아, YS 노무현과는 아니죠. 좀 이렇게 속내를 표현을 안하고. 뭐 흔히 말하면 좀 약간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만. 아무 때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요즘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보면 뭔가 현안에 대해서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뒤에 계시잖아요. 요즘도 입이 거의 붙었죠. 그런 걸 보면 그 세 사람 최동원, YS, 나훈아로 정형화된 부산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보 기원님은 뭐 국회 활동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가 네 거냐는 국민들의 함성. 그 다음에 경제는 물론이고 한미동맹 다 무너뜨리고 부정선거에 처먹고. 그 다음에 추미애 조국이 난동부리고. 아 저 조국도 부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데 그럼 부산 시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아마 덜 뭐 일 나겠죠. 네. 부산 민심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죠. 대통령이 부산 사람이라고 표 달라고 그래 놓고 부산을 위해서 한 거 뭐 있노. 지금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를 하면 부산 사람들이 공항 하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서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면 가덕도 공항 지어주겠다. 약속하고 오리발 사려고. 저번 시장선거 때도 지방선거 때도 가덕도 공항 분명히 지어주겠다는 것도 오리발. 또 오리발. 지금 와서 어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저희들이 사실 부산 시민들이 일하다가 진짜 속는 거 아이가. 김해 공항도 안 되고 가덕도 공항도 안 되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대통령이 부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부산 사람들이 민심을 대변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 사람들의 다수의 민심은 아니고 이제 뭘 해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박상균 박사는 박상훈 박사는 자꾸 병자가 나와요. 박상훈 박사는 그 부산 민심을 이제 고향이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폭발했는데 왜 지금 폭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산 민심이 이제 적자적으로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폭발 안 하는 건가? 그런 차원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가 왜 지리학 지정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 뭐 한반도이고 지정학적. 그러니까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그 로케이션이 아주 독특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훈아, YS, 노무현, 최동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왜 이 상당히 다른 부산 기지, 보편적 기지라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한국의 정치에서 화해되지 않는 두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광주와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옳든 그러든 차지하더라도 광주와 대구는 화해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분들도 대구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수용이 잘 안 될 테고 대구 사람도 광주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수용이 안 된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핵심 지지층, 트럼프 지지층 거의 지금 충돌 직진 아닙니다. 그는 그것보다 더 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가 딱 있는 게 부산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러네. 대구하고 이쪽 광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에 놓고 왼손은 광주를 쥐고 있고 오른손은 대구를 쥐고 있는 형국이죠. 부산에 호남분도 많이 살고 또. 그다음에 부산은 사실은 대구보다는 지역색이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있었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1등파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갖고 있는 지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왼손으로는 바다를 덩지고 왼손으로는 호남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대구를 잡는데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DJ 정도의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걸출한 인물도 JP 손잡고 박태준 손잡고 반집이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집권 가능한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대구소는 너무 멀리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 양자를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우회 상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을 양자로 상한 거네요. 호남. 노무현도 그렇고. 호남. 문재인도 그렇고. 이 노무현, 문재인은 사실은 부산에서 마이너 그룹을 양자로 택해서 호남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 호남 정권이 코스피에 바로 상장이 힘든 M&A를 해서 백도어 상장을 하는 뭐 이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부산 진짜 토백이들은 우리 이진복 의원은 토백이시잖아요. 토백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자가 우리가 무슨 드러리 소중기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이용을 당한 거가 뭐 이런 거. 시민마다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노무현, 문재인으로 그 라인을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사람들의 정서가 이제는 많이 이제 뒤틀어진 것 같고요. 이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졌다. 저도 최근에 뭐 부산시장 선거관계 때문에 이륵궁 저륵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도와주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인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정말 쏟았다. 우리가 저 사람들인데 기대를 했던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저는 나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보다도 민주당 의석이 3석이 줄었거든요. 보궐선까지 포함해서 얻었던 의석보다도 줄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3석 이긴 것도 거의 건수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당연히 부산시장은 뭐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대중은 그렇게 보는 이유도 아마 그런 데 따르는 실망감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상실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표로 심판이 되어지겠죠. 누가 부산시장 나옵니까 요번에? 지금 언론은 한 8명에서 10명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 줄어들겠죠. 유력한 사람 우리 이진복 의원께서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이진복 의원이 제일 유력합니다. 부산시장 나가시는데? 네. 나가세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박 박사가 정치학 박사하고 또 정치평론가시니까 이진복 의원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면? 옆에 계시지만 옆에 있으니까 좋은 평가를 하는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진복 의원님을 제가 올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김용삼 대통령 시절부터 제가 잘 아는 지역에 향립이죠. 그때부터 정치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때부터 YS 때부터? YS 때부터 하셨죠. 제가 사실 정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마지막에 이기대익 씨하고 양잠 씨하고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아니더라고요. 젊은 날기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이기택 전 총재나 박관영 의장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러다가 이기택 전 총재가 가택연금이 되고 박관영 의장이 국회에 출마하게 됐죠. 그게 11대 국회죠.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모시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정치를 할 만큼 잘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독특한 사람도 아닌데 그때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자꾸 그때 야당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거고 와했을 때 청와대 가서 근무를 했죠. 국민정민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김정삼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많은 어떤 분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하나에라든지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물론 뭐 그때 아들 문제도 있고 해서 데미지를 상당히 당하게 냈습니다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얼마나 깨끗한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마 지금 손병준 여사가 병중에 있는데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간호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성금을 걷어서라도 좀 도우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는 김정삼 대통령은 참 그래도 배를 가지고 있고 고기를 잡고 이런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더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참 검소하게 사람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참 그런 것들 없이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들 전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 없었던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저도 간혹 느껴봅니다만 김정삼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 저도 국정당도 돼보고 국회의원도 돼봤지만 지금 부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한국 정치를 리더하던 그런 정치적 리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런 걸출한 사람 그게 문재인이 다 망가뜨려서 이미지가 싹 간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의 이미지가 저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뺏어봐야 되겠죠. 이진복 우리 전 회원님은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저희 또래들 후배들하고 이제 뭐 우리가 소중한조로 선배들 분평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 형은 어떻고 저 형은 어떻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서워. 사실. 그게 이제 여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해영 우리 이진복 의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말을 평생 배우고 또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배우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듣는 능력이래요. 입이 열리고 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배우는데 귀가 잘 안 열린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힘든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뭐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데 그런데 이진복 의원은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게 최강. 네. 그러니까 다들 그 다음에 잘 듣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당직이나 우리 당에서 일을 해보면 요즘은 자기 홍보의 시대 아닙니까. 네. 유튜브도 하고 또 심지어 노이즈 마케팅 정도 나 여기 살아있다고 얘기해야 인지도 올라가는데 사실 뭐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연출해 주는 스태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혁정에 아마 초선이 될 때도 그때 공천 탈락하셨죠. 아 공천 아니니까. 탈락한 게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었죠. 그냥 무소속으로. 아 무소속으로. 어이구. 친박연대. 친박연대라는 이름이 그때 있었는데. 아 친박연대로. 하여튼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게 너무 또 여기서 칭찬해 주면 또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본인을 마케팅하는 것보다 팀 자체가 이런 성과를 내는 쪽에 좀 주력을. 이번 총선도 뭘 또 하셨거든요. 뭐 하셨습니까. 총괄본부장을 했죠. 부산 총괄. 아니 총괄. 당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아 당 총괄본부. 사실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예의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불출마를 했으니까. 조용히 이제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봉사 스케줄을 말했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주에 이제 한교환 대표가. 이. 전국의 후보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국실장들하고 논을 해보니까. 당신을 모두 다 추천을 하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동력이 다 떨어져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만은. 도와주는 일이니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당에 그동안에 입은 성음도 있고 한데. 선당 우사 정신으로. 이 분까지 도와주고. 그냥 예의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열심히 했었죠. 아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방송 활동도. TV조선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부산은 이제 노무현 문재인으로. 부산 거물들은 끝났고. 앞으로 그쪽은 이제. 민심이 이제 부산 민심으로 돌아섰다. 이제 곧.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